자 이번 시간에는 윈도우로 ACE를 포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글에 ACE라고 입력을 합니다. ACE라고 입력하면 Adaptive Communication Environment가 ACE의 약자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게 되면 ACE에 관련된 여러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ACE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야 되니까 Obtaining ACE라는 이 항목을 클릭하면 ACE라는 오픈소스를 다운로드할 수가 있어요. ACE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오픈소스가 존재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픈소스가 TOW죠. TOW는 The ACE ORB의 약자예요. ORB라는 것은 Object Request Broker의 다시 약자이고요. 그래서 Common ORB라는 게 있습니다. Common ORB 그거를 COBAR라고 부르죠. COBAR, Common ORB의 약자에서요. COBAR는 분산 서버 쪽에서 표준으로 잡힌 어떤 스펙입니다. 마치 OpenGL처럼 분산 쪽에서는 COBAR라는 스펙을 기반으로 해서 분산 객체들을 만들게 돼요. 그런데 이 COBAR에 대한 대표적인 구현체가 바로 이 TOW라는 구현체입니다. 특히 TOW라는 구현체는 COBAR도 물론 구현이 되어져 있지만 리얼타임 COBAR까지 구현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COBAR에 대한 내용을 학습할 때에 특히 리얼타임 COBAR를 학습할 때는 이 TOW라는 구현체에 대한 내용이 언급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CIOAO라는 게 있습니다. CIOAO는 TOW어에다가 즉 COBAR죠. COBAR 위에다가 컴포넌트 모델이 결합이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COBAR 컴포넌트 모델에서 CCM이라고 부르는데 이 CCM에 대한 구현체가 역시 CIOAO예요. 그 다음 DANC라는 오픈소스가 또 있는데요. 이 DANC라는 오픈소스는 Deploymenting and Compilation Standard의 약자네요. 그래서 이거 관련된 오픈소스가 역시 TOWAO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제 생각에는 배포하고 환경 관련된 분산적인 개념하고 결합되어 있는 형태 같은데 자세한 내용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ACE죠. ACE의 버전을 체크해보면 ACE가 6.1.0 버전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TOWA가 2.1 버전 CIOAO가 그대의 1점대를 벗어났네요. 그래서 1.1 버전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DAC는 1.1.0 버전입니다. 아래에 보면 ACE 6.1.0 ZIP 파일을 다운받겠습니다. 여기 보면 HTTP 있죠. 얘를 클릭하면 다운로드 받아집니다. 전체 파일 용량은 14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미리 다운을 받아놨고요. 이 다운받아 놓은 내용을 압축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용량은 14M 정도 되는데 압축을 푸는 데는 의외로 시간이 많이 들어요. 제가 해보니까 시간이 꽤나 듭니다. 그리고 이 ACE 내에는 여러가지 샘플들이 추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샘플 수가 한 680개 정도 샘플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요. 그 샘플 내에는 웹서버도 일부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프로토콜에 대한 것도 들어갔습니다. 예를 들어 RMCAST라든지 이런 프로토콜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간단한 형태의 소스들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게 ACE 자체만 해도 굉장히 데이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샘플을 전체적으로 공부하는 데만 해도 한 빨라야 6개월 정도 걸려요. 굉장히 내용이 많습니다. 지금 압축이 다 풀려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ACE 6.1.1 버전 밑에 ACE Underbar Rapper라는 이름의 폴더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그 아래 ACE라는 폴더 외에 다양한 폴더들이 존재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일단 윈도우에 포팅하기 위해서는 환경화일을 좀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환경화일을 설정하는 것은 ACE라는 폴더 내에 들어가서 설정할 수가 있는데 굉장히 화일이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가 하나의 화일을 추가를 할 겁니다. 환경화일 관련된 걸요. 새로 만들기 텍스트 문서 해서 여기다가 config.h라는 이름으로 하나를 추가를 할 겁니다. 그리고 메모장을 열어서 거기다가 내용을 추가를 할 거예요. 뭐라고 쓸 거냐면 include 하고요. 여기에 뭔가를 써줄 건데 include를 크게 두 가지, 환경화일을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OS가 뭐냐, 플랫폼이 뭐냐에 대한 설정이고 다음에는 그 플랫폼에서 어떤 개발도구를 쓸 거냐.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써주냐면 config win32.h라는 이 화일이 여기 존재할 겁니다. 어디인가에 여기 있죠. config-win32.h 그러면 이게 윈도우 환경에서 컴파일 하는 거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개발 툴이 뭐냐. winconfig win32 그 다음에 뭐 하냐면 msvc라고 여기 보면 있죠. win32msv.h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msvc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컴파일 할 거다. 이런 의미가 되죠. 이렇게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저장을 하고 위에 폴더로 옮깁니다. 위에 폴더로, 아 위에 폴더로 오면은 윈도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주얼 스튜디오 프로젝트 파일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asunderbar.vc.sl은 그 모든 프로젝트가 다 안에 들어가 있어요. 컴파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위에 거를 하게 되면요. 686개 정도 되는데 프로젝트 파일만 로딩하는 데 한 30분 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데이트라는 걸 중간에 거치게 되면은 뭐 한 시간은 금방 가버리는 형태라서 요걸 하지 않을 거고 조금 심플한 형태에 필요한 그 가장 그 핵심적인 내용만 일부 프로젝트 파일로 들어가 있는 게 asunderbar.repper.vc.12라는 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비주얼 스튜디오 2012 버전을 열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를 열게 되면 여기 이제 그 맞물려가 있는 라이브러리를 로딩을 하게 되는 거죠. 아 전체 그 프로젝트 파일은 13개 정도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스 서버 ftp 관련된 샘플로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스라는 그 샘플은 그 ace를 기반으로 만들어낸 오픈소스 중에 하나인데 그 웹 서버입니다. 웹 서버에 대한 구현체예요. 여기 이제 업데이트란을 통해서 지금 이게 2010 버전이기 때문에 2012 버전을 업데이트 할 거냐 그래서 업데이트 버튼을 눌러서 업데이트를 시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10개인가요? 9개인가? 13개 정도 된다고 그랬죠. 13개의 프로젝트를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필요한 파일은 결국은 ace에 대한 이 부분이죠. 다른 것들도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은 샘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가장 많이 부피가 좀 큰 샘플만 올라가 있고요. 실제는 우리가 필요한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오른쪽 누르고 ace를 누르고 오른쪽 눌러서 빌드를 합니다. 정상적으로 config 파일을 세팅을 했다고 그러면 이제 컴파일하는 과정에서 문제없이 컴파일이 될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한번 갈 때까지 가볼게요. 어디 컴파일 되는지 예전에는 그 타워를 다운받으면 타워하일을 다운받으면 타워하일과 함께 ace가 다운받아집니다. 그래서 타워를 컴파일하면 ace가 먼저 컴파일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타워가 컴파일 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폴더 구성도 보면 ace라는 폴더 내부에 타우라는 폴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내부 마치 ace에 대한 하부 샘플처럼 들어가 있었죠. 구조적으로는요. 컴파일을 하고 있네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군요. 컴파일 하는 동안에 잠시 다른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ace라는 오픈소스는 다양한 플랫폼으로 컴파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면 리눅스나 유닉스 쪽은 당연히 컴파일이 가능하고요. 윈도우 용도 당연히 컴파일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시그윈의 윈32 상태에서도 컴파일이 가능한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맥용으로도 역시 컴파일이 가능하고 오픈BSD 기반으로 되고요. QNX 기반 선OS 관련된 내용도 역시 되고요. VXworks라고 해서 인베드 예츠로 사용하는 플랫폼이죠. 그 플랫폼 내에서도 역시 그게 가능하고요. 그 다음 윈32 쪽에서는 인테릭스라는 게 있네요. 이게 개발도구 같은데 인텔 쪽인지 한번 열어볼까요. 인테릭스가 설명이 좀 나올 겁니다. 인테릭스 플랫폼이라 써있네요. 인테릭스 플랫폼 유싱 GCC 사용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인테릭스는 마이크로소프트 서비스 스포 유닉스라고 써있네요. 글쎄요. 이게 하여튼 그런 상태에서도 컴파일 환경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미그빈 상에서도 역시 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RTEMS 라는 것도 있네요. 그 다음에 FreeBSDN OpenBSDN이 있고 FreeBSDN이 있죠. 그 다음에 AIX 기반으로도 역시 컴파일이 가능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어디있나요. 뭐 NetBSDN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 WIX라고 그러나요. WIXOS로도 역시 되는 걸 확인할 수도 있고 안드로이드로 역시 컴파일이 가능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또 뭐가 있나요. MIPS 라고 하는 Tandem Tandem 뭐 MIPS라는 이게 그쪽으로도 컴파일이 가능한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맥OS 레퍼드 기반으로 되는 것도 그 다음에 HP UX라는 것도 있네요. 또 WinC 쪽으로도 컴파일이 가능하고 어 그 다음에 이건 뭔지 모르겠네요. Purps Lab이라는 게 있네요. 이런 거로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맥OS Tiger 쪽으로도 컴파일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IOS 쪽으로 IOS 쪽으로 이게 그 ITAP 같은 뭐 그런 종류 같아요. 그쪽으로 그 다음에 Linux 당연히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있나요. 거의 다 나온 것 같은데 이런 그 그래서 거의 현존하는 대부분의 플랫폼으로 이게 그 컴파일이 가능합니다. 실제로는요. 뭐 처음 들어 온 것도 많은데 하여튼 그 거의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컴파일은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문제 없이 일단은 전체적으로 그 되고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뭐 뭐 Inet ADDR 이라는 게 있고요. 쭉 컴파일 하고 있는 Inet ADDR 은 이제 인터넷 주소 그 웹 IP 주소 있죠. IP 주소 관련된 그 헤더와일 그 소스와일입니다. 그 그 다음에 뭐 쭉 뭐 굉장히 많네요. 일단은 그 다음에 그 다이나믹 뭐 이런 것도 있네요. 다이나믹 메세지 스테이지 서비스 관련된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엔코딩에 뭐 엔코딩한다고 컨버터라는 이름도 있고 그 다음에 IBM 쭉 들어가 있네요. 코드 이게 아마 텍스트 코드 같아요. 문자 관련된 내용 뭐 그런거 그 다음에 CDR 이라고 있죠. CDR 이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이건 언급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ATM 관련된 내용이 있네요. ATM 그쪽 통신 관련된 내용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ACRS 30 이라는 게 있는데 그쵸. CRS 32 관련된 내용이 구현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AS내에는 그 STL처럼 그 고유한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마치 그 STL의 컨테이너 뭐 그런 것처럼 그런 그 자료 구조가 일부 들어가 있어요. 자 이제 최종적으로 컴파일이 완료됐습니다. 지금 시간을 재보니까 한 20분에서 한 30분 정도 컴파일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 최종 결과물을 확인해 보니까 그 이 결과물을 그 그 그 그 그 이 그 다음에 pin이라는 폴더가 있죠. 이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각각 복사해 오는거죠. 어떤 식으로 복사해 오냐면 만들어진 결과물에서 live 폴더로 이동하고요. hd.liv 파일을 부탁할까요. liv.d 버그용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복사해서 넣고 그 다음에 dll을 이쪽으로 이렇게 복사해서 넣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만들어진 결과물에서 liv 파일 그 다음에 dll 파일들을 각각 폴더로 세팅을 하는데 우리가 그 라이브러리 이름을 이름을 live.h.dll 이라는 이름으로 하면 좋겠죠. 그걸 이제 프로젝트 파일에서 그 이름을 변경해 주게 되면 그 이름이 뭐 라이브 a.dll 그 라이브 a.d.dll 이런 형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컴파일을 그 이름을 약간 비환경을 해서 최종 쪽으로 컴파일을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컴파일을 해서 최종 결과물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searching for a new brother 예수 이끌어